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PHP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숫자를 컴퓨터로 또 기계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컴퓨터라는 기계가 등장하고 그 기계를 통해서 숫자를 표현하고 또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인간은 곧 여러 가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를 컴퓨터로 표현하기를 바랬습니다 숫자를 시작으로 해서 문자, 또 소리, 또 영상, 뭐 오만 가질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된 직후에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문자로 옮겨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HP라는 언어에서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문자를 어떻게 연산하는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언어에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문자를 캐릭터 또는 텍스트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스트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트링 스트링은 이제 어떤 문자가 모여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스트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스트링, 따라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스트링 문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스트링은 한국어로는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문자열 그러면 PHP에서는 어떻게 문자를 표현하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리터럴 리터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그 언어에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트링을 표현하는 기호는 싱글 쿼츠, 더블 쿼츠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string.php 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바로 PHP 코드로 들어갈게요 html 기본 코드는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7.0.0.1 string.php 비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hello world라고 한번 쳐 볼게요 표현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작은 따옴표 hello world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것 자체는 string.re터럴이라고 해서 문자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요거 상태로는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요거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이게 에러가 나요 아무튼 자 그래서 요거를 화면에 출력할 때는 echo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세미콜론 그럼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작은 따옴표 이게 영어로는 single quarts 거든요 예 인용할 때 사용하는 기호잖아요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대안도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것도 다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큰 따옴표로 시작하면 반드시 큰 따옴표로 끝나고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끝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작은 따옴표를 문자로 표현해야 된다 예를 들면 hello w를 작은 따옴표로 묶고 싶다 그러면 바깥쪽을 큰 따옴표로 묶고 안쪽을 작은 따옴표로 묶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를 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을 작은 따옴표로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큰 따옴표를 쓰고 이 큰 따옴표는 기본적으로 문자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특수한 약속된 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시로 저 기호의 역할을 해제시키는 방법 영어로는 escaping 한다고 하거든요 도망간다 이런 뜻이죠 해제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엔터와 지울 때 사용하는 기호 사이에 있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앞에다가 갖다 주면 그러면 이 backslash이라고 하거든요 역slash backslash의 뒤쪽에 있는 기호는 그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그 역할이 역할에서 해제되고 순수한 문자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지금 뭐 알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페이지의 제목을 좀 적긴 해야겠네요 안 하려고 했는데 body 태그까지 넣고 여러분 안 하셔도 되겠죠? 저는 강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h1 이 페이지의 제목은 string과 그리고 뭐죠? stringOperation operator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string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h2 그 문자열과 관련된 연산자를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concatenation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어로는 concatenation operator 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지금은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이 의식이 혼미해질 정도로 이걸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뭐냐면 자 hello 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요 그리고 world라는 문자를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이걸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자와 문자가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의 문자를 결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더하기로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쓰시면 이 앞 여기 있는 이 점이라고 하는 concatenation operator는 결합 연산자는 좌항에 있는 hello라는 문자열과 우항에 있는 world라는 문자열을 결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산자예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뭐 별거 없죠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점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좌항과 우항을 결합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게 될 연산자니까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자 말고 이 함수라는 것들이 또 있어요 문자열과 관련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자열이 있어요 예를 들면 hello world 그러면 그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hello world는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거요 한번 검색을 통해서 알아내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php에서 php에서 string 문자열의 길이 length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검색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쭉 보니까 음 get string length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거는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 아직 함수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문법 같은 건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다면 그 문자열을 string length 이라고 하는 것으로 감싸주면 그 문자가 int는 integer의 약자거든요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형식이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예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사용설명서를 볼 때는 예제부터 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h to string length 를 알아내는 function 어떻게 하면 되냐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 가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이것을 이 형식에 따라서 string length 로 감싼다 그리고 그것을 echo 로 찍어보면 hello world 가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처리를 많이 하다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가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해주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string literal 문자열을 PHP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으로써 연산자, 결합 연산자 살펴봤고 그리고 또 연산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문자열이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함수도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색하는 법도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검색하는 법을 안다면 사실 PHP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문자를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은 이미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